와 아무도 안노린다고 아무도 안노린다고 개꿀 S사용품 가져왔다이 아리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 강 나왔다 정절대 에스테틱 3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고민된다 이건 야생이잖아 이건 투표언데 뭐가 맞냐 카드 되는 버림 안되는 카드 니달리는 다리우스를 버려야 돼 니달리는 1코어 조놈 카드 가사딘과 더불어 그리고 야생버프를 들고 있어 그치? 다리우스는 이제 투표언란 말이냐 원피어스는 과감히 다리우스를 버렸겠지만 투표언라는 점 투표언란 말이냐 하지만 돈이 넘었죠 아니었구요 이 이온충격게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아 이건 어떡하냐 다리우스를 버려야되는건가 3메이지됐는데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냐 다리우스를 버려야되는건가 초반에 별로 안좋단 말이야 별로야 초반에는 시너지가 안나서 별로 탱이 약하잖아 지금 둘다 선대전 둘다 선대전 아주 좋았구요 니달리 잡아야되죠 이거는 이걸 팔구요 레비넥하고 야생각 3메이지 3메이지 할거냐 블리츠만 확인을 좀 하고 어디로 뛰나 나쁘지않아 요게 맞다 이건 이겼다 정체할때 시너지긴 한데 올리는게 없죠 일단 첫번째로 도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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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리를 변신하지만 제건 이달리 2성 이거든요 어 이겼다고 봐야지 아 그렇지 조코 이거는 카직스 카직스는 공워도 있지만 일단은 3성 책은 무지쓰지 아 뭐야 조코용 조코용 요렇게 갑시다 제일 먼걸 끌어 사선이 제일 멀겠지 그걸 룰루가 끌려고 하나 볼까요 아 아니구나 니달리가 끌려고 하는구나 아 너무 많은데 블리츠고 그냥 운명에 맡긴다 그래 그게 맞다 아 그부가 있네요 질것 같다 이거 아 두명이나만냐 왜 이게 그부 배치법이란 뭐야 아 질 질 뻔했네 아 이연충격기 만들까요 아 아 다룰구만 내고 싶은데 어차피 이거 이유차 안되게 내야 되거든 음 어 어 아 아냐 한 동 참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어렵겠는데 2성 2개인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겼어 이겼어 카사딘이 카젝사 데프트 이겼지 오케이 좋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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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랭킹을 보셔요 아 없네 템이 템이 없어 템이 없다 원하는 템이 없어 원하는 템이 없어 원하는 템이 없어 원하는 템이 형 원하는 템이 원하는 템이 비프가 낫지 차럴 여기는 이거 하려는 거 같아, 그쵸? 이렇게 합시다. 템을 줘야 되거든? 아 니달리가 클리는 게 좀 그런데... 이달리는 안 끌렸으면 하는 발에... 일성 카즉스라... 이길 것 같은데... 역시 일렛 패왕이다. 랭가덱 하는 사람 있던데... 저구요... 랭가덱 하는 사람 있던데... 전 공부를 해? 아... 리로라고 싶다... 연승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 그냥 만들어? 한 톤만 참고 싶거든 이거까지만? 그냥 만들고 싶은데 한턴만 참고싶다 한턴만 욕심일까 아..알이 바로 되어졌잖아 너무 가능하네 역시 총검사다 너무 아프고 답은 총검사 차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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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짠짠 나왔어 잘 참았다 야 와아 참아내어 참아내어 잘 참았다 아 뒤에가 안졌네 오히려 한번만 해? 아 재미하네 뭐 올려야되게? 어우 렌가 아아 타잭스도 아리를 죽인다 일코 존엄 니달리 보여주나 아 아쉽고요 멋있을 뻔했는데 아주 으쩍온이 없는 짓 했고요 멋있을 뻔했는데 아주 씁쓸하구만 amen 선생님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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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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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로 영상에서 만나요. 예 helt BETTER. 올 해. 침묵검 침묵검 침... 보신 분? 침묵검 캐리 보신분? 이거 이겼으면 침묵검 때문에 몇 타임? 침묵검 판단 아주 어마무시하십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조합이 침묵검이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침묵검 나온거지 저거요 초가수를 못잡은 친구가 8등 했구만 내가 7등 했을때도 초가수가 없었어 안나오더라고 아 여기다 잘나오면 1등이고 안나오면은 모르겠어 아 라스트 탭이네 아 이거는 먹으면 가야겠는데 잠깐만 다 체감있지않나 아씨 너무 효율성 떨어질거 같은데 야 405 빠지면 어떡하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좋네 이길수있는 게임이 아닌데 이거 지한테 쏘네 프렌드 살려줘야지 아 너무 어처구니없게 맛없잖아 아 으흐흐 흐흐흐 아 윽 으흐 으흐헝 아멘 야 컴퓨터 한 대 칠 뻔했다 컴퓨터 개스네 별 작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권이긴 해 다 맞아도 죽지 않는 선이긴 해 저기가 문제다 내가 보기에 암살자 댁 만나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야 나 만났다 야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되나 이게 게임이네 아우 노려졌어 아우 노려졌어 아우 소리 좋구요 좋구요 그냥 좋구요 아 네네 보통 그것만 하는 편이죠 음전자가 있었지 아 용발톱을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용발톱을 만들지 말도 안되죠 그쵸 소호천사 만들어야죠 소호천사 만들어야죠 하하하하하하 소호천사 만들어야죠 아 일성이라 너무 약하네 아 이거 배치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얘가 아 이거 다시 들어가야되나 안쪽으로 아 이거 다시 숨어있겠습니다 지금 암살자 돼 암살자가 너무 빡세가지고 안으로 숨어있어야 될 때 아우 난리나는 거처럼 보이지 아우 정찰대 카운터 나르가 등장합니다 위협에 보이는 듯 했지만 어 잠시만 궁쓰겠는데 위협에 보이는 듯 했지만 짠 요래서 나르를 쓰는거고 정찰대 만날때만 정찰대만 안우면 나르는 별일이세요 굳이 쓸 필요 없는거고 정찰대만 아 얘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되는게 맞는것인지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되네요 아 왜 난 나르만 칠묵에 걸리는거다 나르만 칠묵에 나르만 칠묵에 아니 커져라 얘 써줘야되는데 전 나르 가져옵니다이 아 반대로 밀었어야되는데 아 전 이거 진거같애 데미지가 안될 잘했네 아 대체를 어떻게 해줘야 좋으려나 고민이 되는구만 아 대캡 쇼진 수호천사 하하하하 나는요 피바라기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피바라기라니요 내가 제일 안좋은거 같은데 아 아 아 피바라기 그거만 그건 아니라 아 누구 맞춰줘야되지 아 나 초가수 2성 찍어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찍냐 아 나 초가수 2성 찍어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찍냐 아 이거 쇼 아 이거 얘 줄걸 유정맞을때 피바라기 쓰라고 아니 궁을 졌다 불렀어네 아 질뻔했네 아 겨우 이겼잖아 초과스 랭크 아직 살았지 아 암살자가 1등할 계젠데 암살자가 1등할 것 같은데 암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궁 위치가.. 씁쓸하구먼 난리났는거 어 붙였다 얘 오케이 됐어 1등 갓 나왔어 일단 아트럭스 잡고 끌고 오고 메인 대체하고 변신할 준비하고 야스오 좌측 측면 공격하고 됐어 어.. 어 룰루 죽는다 나루 가자 지금이야 빨리 가야될거 같은데 늦은거 같은데 약간 늦었어 아.. 아.. 아 저거지 볼펄 여기에 침묵을 또 살.. 살짝 얹어줘 그디어 2성 찍었다 배치 신경써 잡고자 오케이 우리 지원군 분심 바더슨을 잡으려고 미치.. 미치.. 정찰대를 위해서 만들어낸 카드 가자 지금이다 별어체 뭐야 진짜 어떻게 돼가고 있는거지 진짜 졌네 어 이 게임 아직 야스오를 야스오 어디갔어 나 야스오 집올라 그랬네 야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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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당장 당장벌이 얘가 메인으로 들어가야될거같아 얘가 메인으로 들어가야될거같아 배로스 배로스 끌어야될거같아 아 끌어졌잖아 충분하던가 덜어치 나루야 이제 들어가야될 아 조금 늦었어 누가 그렇지 춰구요 또 1등 했구요 줌 챌린저 튀어 챌린저 티어 승급